이번 시간은 Git 호스팅을 우리 선정해 봐야겠죠? Git 호스팅이라고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Git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이드하는 비교 자료를 한번 사용을 해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꼭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Git에서 제공하는 공식 비교 자료인데요 여기에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서비스는 GitHub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GitHub는 전 세계 수많은 오픈소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오픈소스의 일종의 성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최근에 2018년인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8조에 인수되는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GitHub라고 하는 사이트를 우리는 사용해서 버전 관리를 해 볼 거예요 GitHub라는 이 사이트가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사이트보다는 뭐랄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덜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서비스를 더 살펴볼 건데요 바로 이 중에서 GitLab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각각의 서비스들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 프레임워크 이즈 오픈소스라고 되어 있는 건 그 서비스 자체가 오픈소스라서 여러분의 서버에다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리파지토리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많은 Git호스팅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과금을 하지 않습니다 즉,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GitHub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는 무료고요 GitLab도 오픈소스는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는 용량을 제공하는 건데 Git과 GitHub 모두 용량의 제한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많은 정보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데 프리 프라이빗 리파지토리 즉, 비공개 저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GitHub은 한 달에 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을 과금을 합니다 그런데 GitLab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프라이빗 저장소를 비공개 저장소를 무제한으로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저장소에 무제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냥 공짜죠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GitLab 서비스를 써보시고 그것을 회사의 사내에 구축해야 되는 경우에 그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장점이 많은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는 GitHub과 GitLab 이 두 가지 서비스를 같이 사용해 보면서 제가 다루지 않는 서비스들 조차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